안녕하세요. 커팅포스트 이치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을 맞아서 아이스 핸드드립을 맛있게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만드시기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클레버라는 드립 도구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저도 커피를 핸드드립 커피를 많이 연구하고 즐겁게 내리던 와중에 이 드리퍼로 커피를 내리는 카페에 가면 정말 상의가 없다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클레버로 내린다. 그 카페 클레버로 내리잖아요.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 드리퍼가 특이한 게 커피 맛을 꽤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미스터 클레버라고도 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비교적 이 커피로 적절하게 커피를 내리는 방법 그리고 아이스 커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한번 추출을 시작해 볼 건데요. 클레버를 쓰실 때 주의하실 점 중에서 하나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정드립과 포어의 차이 인퓨전과 포콜레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퓨전 방식의 드리퍼가 이 클레버고요. 한마디로 차를 우리듯이 커피를 우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커피가 좀 연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연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좀 진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클레버를 할 때 일반적인 드립이랑 다른 요점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걸로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저어서 추출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이번 추출 이번 추출 레시피는 브링 레이티오는요. 원두 20g을 써서 200ml의 물을 넣는 것입니다. 진하게 내려서 아이스로 만들 거고 이번 아이스 같은 경우에 보통 여기 서버에 얼음을 담고 바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추출 다 하고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편해요. 일단 오늘 사용될 원두는 최근에 자작 가장 맛있는 커피인 에티오피아 PCS 오난초 워시드입니다. 워시드 커피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커피가 상당히 향이 풍부해서 향도 풍부하고 또 단맛도 좋아서 아이스 커피에서도 특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커피에 에티오피아 커피나 아프리카 계열 커피를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잠시만요. 계량한 스푼을 입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20g의 원두를 먼저 계량합니다. 브링 레이티오로 많은 것들을 조절하면요. 추출하실 때 좀 더 편해요. 20g의 1.15g 그러니까 20g 원두를 쓰면 원래 300ml의 물을 넣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하면은 중배장 정도의 커피 TDS가 1.2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하게 나오겠죠. 진하게 나오는 커피를 물을 넣으니까 우리가 마시기 적합한 용도의 커피가 되는 겁니다. 일단 얘를 분쇄를 할게요. 미세를 했습니다. 정말 풍부한 향이 나와요. 플로럴 쪽도 있고 캐모마이 쪽도 있고 향신용 혈알도 미세하게 있고 근데 진짜 기분 좋은 향입니다. 그리고 스톰 프로포터에서 정말 많은 향들을 가지고 있는 커피고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 여가지예요. 원래 저희가 쓰던 게 하리옷 쪽 원추형 필터만 코튼 파워 필터가 있었는데 이제 칼리타 형식의 코튼 파워 필터도 나왔습니다. 이사인용이고 이거 종이 전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냥 집에서 하실 때 간편하게 이쪽 아래 부분을 한 번 접고 이쪽으로 나오죠. 얘를 반대로 뒤집어서 접는 방식 이렇게 해서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린다면 이 종이를 칼리타 드리퍼에 딱 맞추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끝부분을 좀 접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끝부분을 조금 접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끝부분을 조금 접어줍니다. 접어서 얘를 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접으면 밑에 부분이 칼리타와 클레버 쪽 드리퍼 모양이 굉장히 흡사해지죠. 이렇게 해서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고 클레버 이렇게 안착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항상 린싱을 하셔야 돼요. 코튼 파워 필터가 비교적 종이 잡내가 덜함에도 불구하고 린싱을 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최근 컵핑포스트에서는 물 온도를 항상 88도 정도로 내리고 있는데요. 클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 아니다 보니 94도로 분 온도에서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린싱을 하고요. 물은 94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린싱을 합니다. 택배 우리가 이제 아이스커피를 만들 거니까 아이스커피를 만들 거니까 여기 밑에 부분을 데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물만 빼면 돼요. 물 빼고 이 서버는 좀 차갑게 덜을게 더 넣습니다. 물을 빼고 클레버의 특징은요. 그냥 물을 넣으면 물이 안 빠져요. 아까 보셨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물을 넣으면 물이 안 빠져요. 물을 붓고 있는데 물이 밑으로 안 흘러내리죠?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물이 부어지면 중력으로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도록 막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커피가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출이 필요할 때 서버의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을 누르면 물이 내려가요. 이렇게 보이죠? 이런 방식으로 추출을 만드는 게 미스터 클레버라는 드리퍼입니다. 정말 간편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맛있는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는 쓰시기 좋습니다. 매장에서 쓰시기에는 성의가 없다고 잘 채택을 매장에서 쓰기에는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먹지 굳이 카페에 가서 이런 클레버로 드리는 커피를 5천 원 주고 먹기 좀 아쉬운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추출을 해볼 건데요. 여기 밑에 클레버는 여기 밑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을 두고 아까 분쇄한 원두 20g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50g 넣어줘요. 카운팅 시작하고 50g 넣어줍니다. 50g 넣어주면 이 윗부분에 많이 뜸 들이는 것보다 물이 좀 더 차 있는 상태죠. 그때 여기서 이 커피 가루를 저어줍니다. 지금 커피가 추출이 일어났지만 빠지진 않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으로 추출을 좀 더 만들어내는 것이죠. 껄죽해져요. 이렇게 물이 빠져서 이런 상태로 한 30초 40초까지 이따가요. 그 다음에 물을 다시 부어줍니다. 간편하게 200g까지 다 부어주면 돼요. 200g 넣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추출이 끝나요. 정말 간편하죠? 그러니까 더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라기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우리가 마시기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한 드리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2분까지 있을 겁니다. 2분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이 서버에다가 추출을 시작할 거예요. 클레버라는 드리퍼 말고도 이제 깜짝이야. 갑자기 뭐가 떨어져서 놀랬네요. 지금 매장에 혼자 있는데 어... 이제 단순간 핸드드립 드리퍼 가이드를 좀 할 거예요. 커피에 대한 튜토리얼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클레버를 하고 화려를 하고 많은 드리퍼들을 차례차례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클레버로 아이스 핸드드립을 맛있게 되는 방법 요즘은 아이스커피가 많다 보니까요. 이제 2분이 됐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해요. 그냥 바로 이따 끼우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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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끼워졌죠. 그러면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죠? 물이 빠지고 있죠? 클레버로 항상 물량이 적어도 되는데 그게 아직 위쪽에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주셔야 돼요. 3분까지 기다렸다가 아이스커피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 이제 이 컵에 얼음을 닦습니다. 얼음을 담아주시고 3분이 다 됐으니 이제 클레버에 이쪽 드리퍼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여기다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서버 커피가 나온 서버에 얼음을 가득 담아줍니다. 이렇게 얼음이 많다면 좋겠지만 가득 담아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커피가 금방 농닫이 되거든요. 얼음이 녹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 커피가 만들어졌죠. 아이스커피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맛있는 아이스샌드드리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어요. 우난초 워시드가 좋은 커피 여서도 있겠지만 클레버로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 나오긴 나옵니다. 전제조건은 좋은 재료를 썼을 때 맛있어요. 오늘 클레버로 만든 아이스샌드드립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